안녕하세요. 하늘뱅크입니다. 요즘 소액결제한도 현금화 업체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믿을만한지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어떤 업체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르고 어떤 업체는 입금이 너무 지연되어서 불안하신 적 있으실 테고요. 게다가 요즘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는 불법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하늘뱅크에서 소액결제 현금화 피해방지 방법과 빠르게 소액당일 입금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액결제 현금화란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인데 가입된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배민이나 쿠팡 같은 필요한 상품이나 물건을 구매 후에 신용카드처럼 다음 달은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소액결제 현금화의 장점은 신용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1도 영향이 없다는 점 직업과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도 자유롭게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하려면 혼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결국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소액결제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 하늘뱅크 링크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하늘뱅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365일 24시간 연중무유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 하늘뱅크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신속하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간편하겠습니다.